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. 문재인 정부도 요정의 미를 거두어야 임기 5년이 다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. 우리 유영민 실장님은 대단한 친화력을 갖고 계시고 많은 분야의 현장감과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시고 유연하신 분이니까 이 시기에 비서실장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예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님이 후임자가 이렇게 된다는 걸 예상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마는 한 번은 그런 농담을 했어요. 노영민 실장 자신은 영리하고 민첩함이 없는 사람인데 영리하고 민첩함이 있는 사람도 있다. 그분이 바로 유영민시다. 그런 말씀을 했어요. 우리 노영민 전 실장의 그 말씀이 겸양의 말씀이었겠지만 영리하고 민첩함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당정청 운명공동체입니다. 저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지 못해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님을 잘 모시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념한 일입니다. 그런 각오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때로는 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이 말씀도 드립니다. 대표님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총례님으로서 또 저는 장관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2년 8개월간 총리로 계시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해나오는데 그 중심에 이낙연 대표님이 계셨습니다. 또 지난 8월에 당대표로 굉장히 어려운 때에 대표 취임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입법이라든가 또 정기국회, 임시국회 통해서 입법, 예산 이런 것을 탁월한 우리 자신을 발휘해 주셔서 참 국정에 굉장히 든든한 힘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 또 엄중한 때에 저를 비서실장으로 막힌 이유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. 대표님께서 저보고 밤의 총리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오후에 더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술을 거의 전혀 못합니다. 그럼에도 장관들끼리의 소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밤에는 어떤 때는 총리님도 같이 오시죠. 그래가지고 장관들이 굉장히 이 소통이 활발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당과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정서, 다양한 의견들을 대통령께도 잘 전달을 하고 긴밀하게 그런 쪽에 열심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또 비서실장으로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대표님께서 계속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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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